1분에 3단어 암기하기 자, 윙클. 자, 윙클. 윙클을 해보세요. 윙클을. 그러면 여기 주름이 생기죠? 윙클을 했을 때 생기는 주름을 생각을 하세요. 윙클. 주름. 윙클. 주름. 자, 베거. 거지. 아우, 배가 고파요. 한 푼만 주세요.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지죠? 항상 배가 고픈 사람. 거지. 베거. 베거. 거지. 자, 쏘어. 아픈. 쓰린. 벌이 탁 쏘어. 쏘어. 아이고, 아프다. 아픈. 쓰린. 쏘어. 쏘어. 아픈. 쓰린. 자,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? 경선식 영단어는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.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 경선식 영단어 궁극기 슬롯한